안녕하.. 안녕하.. 괜히 입니다 우리 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해요 일단 숙제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줄인다고 줄였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죠 80 10개 좋아요 0개 숙제 시간 18분 49초 좋습니다 일단 좀 줄였어요 일단 좀 줄여야지 이거 40 몇 분씩 제가 어른들한테 숙제 내도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아이들 이러다가 힘들어서 안돼요 네 The 30th 맞아요 점점 축적되고 있죠 이런 게 뭔지도 모르던 게 점점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는 저거 받아쓰기까지 시킬 건데 그때 가서 다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쓰기가 쉬워지려면 발음이 먼저 잡혀야 돼요 내가 이걸 보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거를 영어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써진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왔다갔다 되는 게 그게 파닉스 능력이거든요 그쪽으로 나중에 점점 바꿔줘야 돼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쵸 조금씩 잡히고 있죠 이게 약간 지금 이 시점까지 잡히기까지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이한테 18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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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이거 먼저 여기 먼저 이렇게 기록을 좀 하고 갈 텐데 오늘 숙제 양에 대해서 좀 기록을 하고 갈게요 이거보다 좀 더 많아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얼마나 더 있어야겠다라는 거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좀 더 보고 나서 일단 숙제가 18, 19분 정도로 줄었음 그래요 18th Friday 뭐예요 이거는? Friday 왜 바로 나와? Friday I learned math 나는 수학을 배웠다 그쵸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뭔가 생기가 있잖아 지금 현재 I had lunch after the class finished I had dinn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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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fter the class finished 그래 이거 내가 틀린 거 뭐라고 안 할게요 왜냐면은 요정도 실수는 나도 인정해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그래 그쵸 Will I be happy? Will I be happy? 전치사 그렇죠 이게 전치사는 거예요 이게 Old in all Old in all Old in all 오 맞혔네 진짜 기억력이 좋은가 보다 나는 내 친구들을 만났다 좋아요 이정도 했으면 됐고 저는 이 어린 왕자 읽는 거 이거 보고 나서 숙제화 시켜줄게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I was sad and I stopped drawing pictures 잘했어요 I went to school 하나씩 가라니까 왜 자꾸 마침표 하나하나마다 끌어서 가라구요 좀 왜 자꾸 그걸 넘어갑니까 계속 말해도 안 고쳐지네 어차피 내일 수업 있으니까 수업에서 말해도 괜찮아요 이거 제가 갖다 제가 아이들이 아들 못있네 이거 지금 와있는 것도 보도록 할게요 아이한테 며칠째 아 18일짜로 와있죠 음 아직은 통계 좀 보면 아마 숙제 양이 좀 줄었을 거예요 색깔이 확 옅어지죠 여기서 149복습 353복습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하던 양인데 갑작스럽게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떤 요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나중에 좀 알아봐야죠 일단은 요정도로 낮춰놓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려도 나중에는 저게 다 알아서 줄어져 있을 거예요 다시 익숙해져서 아, other 이 전체를 다 줘야죠 그러면 another, the other 이런 거 전부 다 일단은 other 이거 먼저 other other 같은 경우엔 다른 이거든요 이게 other 이에요 슬슬 근데 내가 볼 때 음, 받아쓰기도 시켜야 된다 받아쓰기를 조금씩 넣어줘도 될 거 같아 짧은 거에 한해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다른 친구들 other friends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양면으로만 쭉 받아쓰기는 안 시킬게요 근데 단어적인 것들은 받아쓰기를 슬슬 들어갈 거예요 봐봐요 또 넘어가잖아 이걸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읽어 자꾸 마침표에서 끊지 않고 쭉 읽어버리면 숙제 늘립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뭘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읽어봤자 나중에 다시 읽을 때 자기가 그걸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아 And I run to fly planes 안 봐요 이러면 뭐하는 거야 왜 자꾸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저걸 I was sad 이거 여기다 써줘야겠다 카톡에다가 마침표에서 끊고 가라고 해도 그걸 계속 말을 안 듣네요 내가 첨삭을 안 했어 이거를?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? 봐봐 내가 말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도 봐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 쭉 그냥 읽어버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있고 이건 됐어요 이것도 지금 됐어 별로 봐줄 게 없어 이런 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프라이데이 이거 받아쓰기 문제잖아 이거 받아쓰기 문제입니다 프라이데이의 F가 키보드로 타이핑 해야 해요 이걸 안 하고 있네 이걸 안 하고 있네 안 치유가 아니라 잘한다 이제 잘하네요 통계 한번 다시 볼까요 잘하고 있네 진짜 통계 몇 퍼센트? 24%가 지금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봐야되나? 좀 더 볼까? 10th of love 하나 둘 셋 그쵸 The 40th 저것도 원래 철자 다 봐야돼요 7월 I am not old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볼 건 다 봤고 수업에서 뭘 해줘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 감사합니다.